집 무너지겠어 진짜 집이 울린다 세상에 천장이 울렸어 천장이 울리고 있어 벽돌이 울리고 있어 우리야 우리야 됐다 벽돌이 울린다 세대로 돼 우와 여기로 찍어 우리 뭐 보고 있어요 아니 됐어 왜 보물이 중요한 역할을 보는데 그래 아빠도 엄청 대기 이렇게 던지고 돼 좀 매마리 나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저렇게 저게 아빠가 덩어리 동그랗게 예쁘게 만드는 거야 우리야 이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건 아빠가 다 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로 송표 만들어야지 상 갖다 놓고 이제 앉아서 쭉 만들어야지 할머니 얼굴 치웠다 할머니 얼굴 치지 마세요 엄마 나와 엄마 나와 엄마 나와 엄마 나와 우리 처음에는 баб가 잘 좋아해 엄마 남자 엄마 여기 엄마 여기 Plakin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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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반죽이 조금 더 쉽네 쑥반죽이 좀 더 쉬운 것 같아 쑥반죽이 더 쉬운 것 같아 쑥반죽이 더 쉽다고? 안달라고 안달라고 엄마 엄마 가져갔어 엄마 엄마 가져갔어 우리 둘 다 해야지 우리 둘 다 해야지 물에 걸고 이렇게 닦고 있어요 뭐 주라고? 저리 가자요 저리 가자요? 아 그거 줘요?